깨어있음이 더 강해지고 오래 유지되신다고요? 이상하게 몸이 더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했는데요 호흡이 좀 필요하신 것 같다 호흡하시면 기운이 돌아옵니다 정신력에 보약 주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은 짧아도 좋고 초수 안 헤아려도 좋아요 그냥 호흡이, 숨이 단정까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만 호흡만 알아차리고 계셔도 몸에 기운이 갑니다 더 잘하려고 호흡 초수 관리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초수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호흡 알아차리기 먼저 하세요 불교 입바사나 하는 데서 호흡 알아차리기 하는 거랑 똑같이 불교 입바사나에서 출입식염이라고 호흡에 염하는 거 있죠 호흡 알아차리기 똑같아요 저희랑 기초는 똑같아요 저희는 호흡 길이 관리를 할 뿐입니다 길이와 굵기 다 해당되겠지만 길이라고 할게요 길이 관리를 합니다 호흡 조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요 기초는 똑같으니까 호흡 자체를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러면 뭔가 도움받는 게 있으실 거예요 기운이 확실히 좋네 하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는 신나서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일단 호흡을 알아차려 보세요 초수 관리는 다음 문제고 지금 들이시고 내쉬고 알아차려 보세요 한번 들이시고 들이시는 느낌 전체를 느껴보시고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시고 처음에 그러시다가 아랫배에 중심을 두고 들어오네 나가네를 느껴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호흡 제일 기초입니다 처음에는 제일 기초에는 초수 다르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단합도 그러다가 호흡에 몰입이 잘 되고 호흡이 재밌어지면 그때 이제 초수 관리를 들어갑니다 호흡에 몰입을 잘 하셔야 돼요 숨 쉬잖아요 숨 안 쉴 때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 호흡만 의식하면 정신력이 강해지고 몰입력이 강해지고 몰입력은 집중력입니다 들이시고 내쉬는 이 호흡에 몰입을 잘 하면 이게 몰입은 우리 정신의 집중력이거든요 놀라운 게 이 호흡이 우리 단전의 에너지를 남기기 때문에 생명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뭐냐 몰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정신적 체력이죠 체력에 해당되는 정신력 자 정신력 집중력 다 강해집니다 집중력도 강해지고 정신의 체력 정신의 힘이 강해집니다 거의 호흡 물건이죠 호흡 계속альное